절대 쫄아서 그러는거 아님 저... 아니... 아니 스페로를 죽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약간... 어... 위험한거 같습니다 갈게요 빨망은 살아있는거 같거든 다행히 다행히 뭐야! 아니 그게 나한테 붙어있네?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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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가야 된다 왜 조금 인생망이 어... 뭐야 다행히 아니 대체 저기... 아... 저기 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건가? 난 난.. 아... 하A wall mü plateau Ahh!! 하아...... sä!? 핽너!!!! 아니야 아니야ницу inte 아... 하으스... 읏오 어... 아 actually 호 처ampoo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...결국 바빌론 아...결국 바빌론 아...결국 바빌론 아...결국 바빌론 inquisit 아, 그걸 왜 타냐고 아... 원숭이를 밟아서 위에 가시에 찔리고 밑으로 급하가 이걸 사네 굉장히 작은 바빌로는 뭐다? 혜자다 아니 아까 없었다 굉장히 작은 바빌로는 뭐다? 혜자다 아니 아... 왜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아... 사진인데 조금 아쉽지만 고맙다 강아지야 아니 왜 이렇게 많아 함정이 아 오지마아아아악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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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 아 아 1선 만한 거야? 하... 어! 아니! 아니 어떻게 된 거야? 어허우 역시 들어가, 빨리! 아유, 뭐야 이거 진짜? 왜 이렇게 많아 아 뭐야 아 날라갔네 아 저주맨 미쳤어 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그냥 뒤지는거 아니었냐? 뭔 배짱이냐? 나 무적이야 나 무적이야 나 안죽어 네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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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, 있을 수 없어, 있을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X2 어어 어 éc 왜 이렇게 많아 여 저기 더 튕顆 아아 어아아ㅏㅏㅏas 아잉 Schmoo 세몽 너 개못하잖아? 나와 오늘 비켜 봐버리고 말할구만 오늘 7월, 2023년 7월 20일 오후 5시 1등 했습니다 거의 앞자리 하나가 더 있는데? 세몽아 아이고 이런 스플렁키 좀 더 하고 와 어? 스플렁키 할 줄 모르면서 1등 음 1등 했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악 못 봤어 여기서 포기 안나오면 게임 끝 하하하하하하 다행히 되세요 이게 뜨네 으아앗! 으아앗! 하... 장난치다가... 아... 깜짝이야... 가지가 안 나와서 다시 하는 거예요? 랩이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처음 봐 나 이렇게 처음... 이런 경우가 있네? 여기만 딱 열려있어 되게 신기하다 처음 봐, 처음 봐, 처음 봐 오, 신기해 어, 어, 뭐야 어, 어 tilt 어? 어? 어, 어, 어... 고고고고보고보고 o 들어달라 포오오오아 사막 콕괭이로 천 딘 아니다. 정글에서 정글에서 죽었는데 죽네 어이없게 뭔데 뭔데 미친hodب하min 으어어어아... 저기요? 야야야야야 어어어어어어 미치은! 핏방울 욕심을 내다가 전부 다 잃어버렸네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워호! 저게 발수가 정해져 있어요. 열 발 이상 쓰면 이제 안 나가. 구라구요? 걔 쓰레기랑 그냥 버린 거예요. 그만해! 그만해! 어... 나 쟤 불행해... 어우 두더지의 땅 고르기 효과는 아주 효과적이었다 그만해 아 아 아 буду 어? 이거 빠진거 아니었어? 아 망했다 아 두더지나 제발 러프 손실이라고 채팅 치면 큰일난다 힘낸다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아이고 뭐해 으하하하하하하 아이야이야이 아이아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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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렉 걸려 왜 흐어어어어어 ос!!! oherel!!!!! 어... 어허허허헣... 허어어허허헣허헣 jeito 아 아 빨리 미켜 아! 아! 아!!! 아!!! 아~~ 미친.. 미친.. 잇깨.. 미친년.. 새끼.. 어이 쒸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갑자기 욕이 나오네 아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가지구 아 제발 오늘은 너에게 암밤아 세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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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위해서 까지 하나 남겨 놨어 쇼씨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쇼씨를 좋아 오지마 해골아 제발 뭐하나 이 새끼 놀줄 알아? 아 놀줄 알아? 아 여유 만만 아 좀 놀줄 아네 아 내가 저 꼴 날줄 알았어 저 새끼 저거 아 그래 왜 까불어 그니까 아 어 재밌나? 어 재밌네 아 재밌네 재밌네 아 놀이기구 타는 느낌 나는데 아 재밌네 어 아니 위에 있는데 왜 맞지? 아니 위에 있었는데 왜 맞지? 나 좀 나와봐 너 아 아 저 앞에 저 스탯때매 아 아 막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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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지? 여기서 빵 했는데 터지고 나서 내가 저거 먹으러 들어갔는데 저기 폭탄 상자가 아 저새끼 저거 두더지새끼가 죽음에 썼네 죽음의 메아리로 지금 불타는 시체로 마지막까지 복수를 하고 갔네 저게 저 폭탄에 닿으면서 불이 빵 터져버린거예요 와 와 두더지새끼 죽을때까지 아니 저거 어떻게 피해 내가 와 아니 보여요? 들어오자마자 내려놓고 점프하는데 아 내가 좀 여기로갔으면 사는건데 여기 있었으면 사는건데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피합니까 못피해요 아예 아 힘들었어요 그냥 얻은게 아니에요 저도 죽이네라 땀빼 땀만이다 응 어 아니 아니 왜 왜 아니 왜 망토 왜 왜 왜 노망이 없어서 왜 안남 뭔 개소리야 노망이 있었는데 뭔 개소리야 아 버렸구나 여기다가 어 어 미치겠네 미치겠네 언제 번 왜 얘기 안 해줘 알면서 얘기 안해줘 어 아 나 미치겠네 아니 뭐야! 아니 뭐임! 왜 한 번 쳐치고 난리야? 아니 왜? 뭐야? 여기 보여요? 여기 화살 촉이 살짝 위에 떨어져가지고 약간 여기 보면 붕 살짝 떠있어 여기 약간 0.2mm 떠있어요 와 이거 미쳤네 아 내 화살 어디.. 아.. 숙였잖아 이씨 그게 어떻게 맞는 건데 이런 이씨 와 뭐야.. 와.. 와! 독! 와! 아니 지금 봤어요? 지금 레.. 레.. 봤어요? 와 독때매 독때매 점프가 살짝 되는 바람에 와.. 여기서 내려와서 타이밍에 점프를 눌렀는데 야 와.. 나 진짜 웃겄네 와.. 와.. 와 이게 맞냐고! 아니 어떻게 여기저 독때매! 어..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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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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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깜짝이야 아 뭐야! 아니 왓 더 헤엑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아니 왓.. 뭐야 방금? 뭐야 방금? 어우.. 어어.. 아 여깄네 여깄네 아.. 어디갔네 이거? 하지마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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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되지? 해야 돼 이거 확인해 룽퀴의 진정한 재미를 모르는 일어나! 자 갠신할게요 머니 머니 할머니 와 할아버지 끈질게 쫓아가시네 좋은 스타트 입니다 설마 플라즈마 캐논을 드는 건 아니겠지 할아버지 말을 하지 말아야돼 말을 하지 말아야돼 하느님 맙소사 아우씨 아우씨 진짜 그만해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저거 뭐야 뭐야? 어! 깜짝이야! 어~! 깜짝이야! 아 아 미친 뭐야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저거 아 하나님 악어가 양념프로 두레 독이랑 움돌 두개랑 악어랑 아니 뒤집뻘 있잖아 하아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 쟤 점프를 저걸 못하는 바람에 아 이런 이런 아 오케이 시간 연장 아 아 미친놈아 저기 걸어가서 와줘 아 이거 말이 안되잖아 아아아아 어떡하라고 미친 으으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치즈 지으꼬스 산준너무 멋있고 어 어둘러 복제 해가지고 돈이나 먹자 야 일로와봐 어 야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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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나 일어나게 해줘 그만 어 자 그만 어 자 그만 자 그만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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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씨앗 개 무섭네 어어 죽겠다하하하 하아아아 아 뒤질 뻔했네 하하하하 나 진짜 오우 씨 복제 안됐어? 아 보물상자 복제라도 하지 알 주맛살 든든하긴 하네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일어나 일어나 빨리 빨리 빨리빨리빨리 뿌우! 땡! 땡! 아 미친 도가 가만있어 봐 어디야? 어디 들어? 아 요 요 어디였는데? 한 빌런 나왔네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필요했냐 왜 안죽었지 아이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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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우 𝕐 𝕡𝕂 우 tys 아무도 상대방으로 반가워지는 것 같습니다. 음, 음, 음... 음,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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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과자가 있는데 바칠 재단이 사라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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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씨 어! 아니 밟았잖아 어떻게 저게 안 밟은 것처럼 돼? 아우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저러면 뒤죽이 안 되지 않나요? 그러네 해결해 아 도와줘 노예야 도와줘 노예야 도와줘 노예야 도와줘 그렇지 공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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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지? 공격해 가지 왜 부서지? 아니 뭐야? 엔달에는 가지 슬피했으면은 순간 멘탈 깨져가지고 그냥 게임 바로 다시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냐? 그 정도는 아냐 라며 전승 승리를 하는 나 라며 죽어버리는 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? 여러분 음 괜찮아요 앙클 없어도 해 페널티 페널티라고 생각하면 돼 페널티야 내가 너무 잘해서 물족생소 온 예스 어이 야야야 아 이거 뭐야 저거 건너 아니 오른쪽으로 도망가기도 애매한게 오른쪽에도 아 있었어 옴돌이 찌브할까 말까 하다가 찌브를 해버리네 아니 이거 오른쪽 어 아니 이런 경우가 있나? 아 미친 진짜 아 너랑 망토 버리고 그냥 얘로 가도 충분히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우와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이게 예산에? 아니 화살이 그게 봤어요? 화살 뒷 때문에 기절이 돼가지고 근데 또 살았어 레전드 근데 또 살았어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아 아 아 이런게 되네 우와 이게 호버팩의 위험인가 나 처음보네 이런건 데미지를 안 달면서 이게 되네 아 맞다 아! 맞다! 아! 오! 오! 아! 잠깐만! 저걸... 아니... 아... 으아아아악! 물차! 물차! 으악! 으악! 아니... 아 야 너 그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날파리가 여기 붙어가지고 잠깐 손을 떼는 사이에 오네 이게? 아 아까 그지 같네... 으악! 으악! 맛없다 야 저 어떻게 해봐! 하지 말고! 아유 나 진짜 나 열받네 왜 왜 어째서 하느님 저에게 이런 쓰러는 주시옵니까 아 미친! 와우! 와... 템... 오오! 아 미친... 뛰네 아 망했다 저 여자 고양이 하나 뛴다 여자 고양이 깜짝이야 뭐야 미친랄라 아니 이게 내가 안 본 게 아니고 운돌이 운돌이 다른 게 눈이 보이잖아 그래서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건데 저 여기 앞 배경 보이죠 저기요 저기 둥둥 떠다니는 돌 저런 게 지금 가렸어 진짜 이게 맞나 앞 배경 없애는 모드 만들어야 돼 누즈 고양이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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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미친 뭐야 아니 아 아아... 망했다 이러면 안되는데 아니 미친 아아 저거 운을 못봤네 아아... 아 할아버지 때문에 아... 전혀 몰랐네 아아 망했네 아아... 느낌이 쎄하니 두고 온다 요우 그램...파더 오우 노우 마이 갓! 아아... 어 뭐야 저거 진짜 안좋았네 아아... 아 뭐야 하씨... 하... 미친 게임 아냐 아아... 겸사겸사 컴퓨터를 사라 괜찮아 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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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저긴 못 쏘자고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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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왜 그러세요 깜짝이야 악어가 레이저를 맞고 승강이종을 한 거를 할아버지가 총으로 쐈어 아 왜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